그냥 실컷 잡아들이 나가야지 깡깡은 나무를 깎아내려고 하면 실컷 잡아들이 해야지 그래야 대패질을 한 가치가 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못되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거기서 나온 것이 없어 없어서 못됐어 온다지만 와서 집안을 싹 튀어 튀어갖고서 어디다 감춰놓은 놈이 있으면 싹 가져가고 그 사람은 죽든 살든지 개치꾸버들이 있다 문화재 문화재라면 문화재고 가장 전문적으로 키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멀리서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경상도에서 이러면 전라도에서 주머니에서 갖고 오고 갖고 오는데 그때는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렸어요 무슨 집을 질려면 그 사람 진던 걸 와서 구경하고 보고 또 보고 다른 사람 구경 보고 그걸 보고 자기 느낀 대로 해서 검을 찢으려고 정택에 와요 보통 그냥 와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 그 사람 트위를 파보고 어떻게 저 사람 일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그걸 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집을 질려도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재미있지 아니 그냥 재미있어 그냥 왜 재미있는 게 아니라 하고 맞추는 그 과정 해갖고 착착 맞고 잘 맞고 또 안 맞으면 그거 또 짜증나잖아요 왜 틀렸는가 그러면서 또 한가 배우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